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줄 건데요. 오늘 읽을까 제목은 Time to get up이라는 이야기예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Time to get up. Jairus, a leader of the synagogue, fell at Jesus's feet. My little girl is dying, he cried. If you lay your hands on her, I know that she will live. 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손을 거기 위에, 우리 딸 위에 앉으면 딸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agem & 친구 언니 막 뺏글래 빨리 와!! 캔디가 우리랑 같이 형광이야기를 읽고싶대요 그러면 캔디가 온대요 빨리와 캔디가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에요 소개는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아 맞다 내 충고들도 불러야지 와 인원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난 마지막에 불릴게요 그래 잘생각했어 엄청 슬퍼하네요 왜이렇게 슬퍼해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다 네 오늘 아주 예쁜 다이아몬드를 받았네요 카인드씨는 다이아몬드에요 액션을 눌러야겠어요 눌렀어요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음이 남아가는걸 음 음 음 나 해당 못해요 저 하고 내용도 몰라요 음 읽어 해답해주세요 음 거기 앞에는 어떤 남자 하인이 있었어요 음 음 음 벌써 음 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음 너네 너 딸은 괜찮아질거라고 말했어요 음 음 그림 눌러봐야지 천천히 한 번만 더 눌러 볼게요 많이 슬프겠어요 엄청 슬프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저기 문제 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을 거칠 수 있는 걸 믿었나요 라고 말했어 믿었죠 네 믿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할 것 같이 와 맞았다 정답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수고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 저는... 우리의 집을 가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을 보니, 지내던 그 여쭤보는 중. 이 여쭤보는 사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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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는 사람은 엄청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 너네들은 슬퍼먹고 말했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웃었어요 네, 오늘 눌러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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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성진들이 몇 명인가? 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갔어요 사람들이 말했듯이 누워있었어요 엄청 슬프겠어요 얘가 한 폴더나 캔디 미안해요 너가 안 보이잖아 네 문제를 둘러봐야겠어요 문제를 둘러봐야겠어요 맞아요 너 영어일 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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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시 아까 예정은 없는 것 같은데 donde jesus took her hand and then he said stand up little girl and she did she even walked around the room 너가 이렇게 알았죠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일어났어요 우와 신기하네 죄송합니다 하고 방을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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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d 이거 사실 제가 들고 있는게 아니고 새우만큼 쓰러지더라고요 여기가 뒤져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알모한테도 말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여자아이가 뭐 먹을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시죠? 몇번 됐나? 두번째야 맞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이겄네요 소개를 빨리 해드릴께요 얘는 캔디에요 이름은 얘가 좋아하는 원은 사탄이구요 캔디의 이름은 캔디 캔디는 캔디 베스트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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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구요 얘 목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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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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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I read the bible it was fun then bye